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헬스케어가 지금 2%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시가 마무리되기 한 10분정도 남았는데 동시효과가 한 10분정도 남았죠. 지금 장마감을 앞두고 매수세가 조금은 위축이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셀티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JP 신한 삼성 쪽에서 계속되는 매도세가 흘러나가고 있죠. 반면에 메리츠 증권에서 매수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 좀 전에 확인이 되었죠. 15시가 되면서 이제 집계가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개인 큰손들이 좀 활용하는 그런 증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때 메리츠 증권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피가 끝나면 다시 매집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구도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셀티룸과 헬스케어, 셀티룸 그룹은 결국은 상승 흐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의 완벽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죠. 지금의 주가는 거의 말도 되지 않는 수준의 주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분식객의 의혹이라는 부분이 이제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 이제 족쇄를 풀어내고 상승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4분기 실적 괜찮았고 그리고 1분기, 4분기는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손실 반영을 했죠. 그리고 1분기는 실적이 아주 좋을 예정입니다. 지금 진단키트 부분, 진단키트 부분에서 아주 매출이 크게 일어나죠.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2분기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주가는 거기에 맞는 흐름이 반드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승에 대비를 좀 해야 될 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오는 지금 보압 수준이죠. 보압 수준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보면은 창구에 있습니다. 신안에서 지금 매수죠. 매수 쪽인데 장이 끝날 때쯤 되어서 신안 쪽에서 또 물량을 많이 집어던지면서 조금 조정을 하려가는 지금 차트를 만드는 이런 작업이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튼 여기는 그래도 신안의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제이피모관도 마찬가지로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보압 그리고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셀트리오 헬스케어는 지금 삼성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셀트리오는 삼성에서 많이 나오다가 이제 상위에서 벗어났고 지금 제이피모관이 다시 여기에서 15시 10분에 또 튀어나왔죠. 튀어나오면서 좀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왜 안 나오나 했죠.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지금 이 버튼에는 장중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셀트리오는 대놓고 지금 제이피모관이 오전에 계속 나왔고 신안 그리고 삼성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투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신안하고 삼성 제이피모관이 공격을 해대면서 지금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5일선 터치하고 다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좀 찍어 누르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얘는 추세가 살아있죠. 살아있는 추세에서 5일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틀 정도 밑을 조정하는 모습 보이다가 그 다음에 낙개시에서 양봉을 만들어내죠. 그런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고 바로 밀어올리거나 뭐 요정도 흐름이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찍어 누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하고 신안의 제이피모관 한국까지 매도가 나고 있고 반면에 메리츠에서 5만7천주 이렇게 들어왔죠. 자 메리츠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상위증권사로 올라오면서 이게 한 번에 집계가 됐죠. 그래서 5만7천주 매수로 계속해서 매수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개인 큰손들이 지금 시점에서 들어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들어오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메리츠를 통해서 개인 큰손들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신안에서 매도 삼성에서 매도 자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60선을 뚫어내기 전에 지금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죠.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헬스케어도 거래량이 아주 많이 줄어 있죠. 아주 거래량이 많이 줄은 상태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보면 셀트리온이 가장 강하죠. 셀트리온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서다가 갭을 메꾸고 갭을 메꾸고 지금 이틀 정도 양봉, 은봉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 지금 상황이 워낙에 강력한 호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려는 매수하려는 힘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더 눌리겠다 누르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힘싸움이 일어나면서 매수하려는 세력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또 들어오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흐름은 쉽게 죽을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절대로 쉽게 죽을 수가 없는 흐름이고 여기서 이제 더 세게 눌러준다. 눌러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붙을 겁니다. 아주 강하게. 지금 이 메리츠에서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죠. 이런 형태로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중기, 장기로 보는 그런 자근들은 지금 서슴없이 걱정 없이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도 지금 거래가 많이 터졌고 지금 조금 갭을 메꾸는 이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되는데 5일선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가겠다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단단하게 다지면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증시 보면 이 나스닥이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3%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외부적인 요인이 불확실한 요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강한 상승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증시 코스피가 0.8% 하락에 코스닥이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어제 제약백이 아주 큰 폭으로 많이 내렸죠. 오늘은 HB그룹도 아주 강한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여기도 지금 검찰 통보 무혐의 소식을 받아 냈습니다. 8% 올라서고 있고 그리고 리보세라닙 상용화가 지금 상용화 쪽으로 진행하기 위한 인사 지금 영입도 있었죠. 그런 소식들이 겹경사가 나오면서 8% 정도 아주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어제 제약바이오 부분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면 오늘은 아주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저가매 수세가 좀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 해외 증시 나스다 2% 정도 빠졌지만 코스닥 쪽의 제약바이오는 어제 먼저 매를 맞고 오늘은 대부분 또 상승하는 모습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전기전자 쪽은 오늘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죠. 삼성전자 연전 8%의 하락에 그리고 SK인X 3%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 쪽에 전기전자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원자재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조선이나 이런 쪽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중공업 이런 조선주들 보면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프로전도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부분은 지금 이런 전쟁 통에 이런 원자재 우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래도 조금 영향을 최소화 형태로 받는 그런 또 섹터 이죠. 그런 섹터 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어제 근데 한번 크게 얻어맞았죠. 그리고 이제 작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동시효과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늘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죠. 제약바이오 오늘 분위기는 꽤 괜찮은 흐름이었지만 어제 좀 오르고 오늘도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자 요렇게 이제 흔들면서 올라가는 게 주가죠. 흔들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서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게 될 겁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설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주가가 지금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실적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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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계속 써가고 있는 이런 상황의 주가가 여기에서 움직인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